뉴 삼성 파워건 150의 흡입구 청소방법이 궁금한가요? 흡입구 청소를 위해서는 먼저 브러쉬를 분리해야 합니다. 뉴 삼성 파워건 150은 드라이버나 동전 등 별도의 도구 없이 맨손으로 브러쉬 분리가 가능합니다. 먼저 흡입구 상단 삼각형 모양의 분리 버튼을 누른 후 브러쉬 헤드를 잡아당겨 흡입구에서 브러쉬를 분리하세요. 브러쉬가 분리된 흡입구를 슈지통에 비운 후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청소를 마친 후 브러쉬를 흡입구에 끼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넣어주면 다시 조립이 완료됩니다.